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후지산에 이상한 구름띠가 보이면서 일본인들이 혹여라도 대지진의 전조현상과 후지산 대폭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포는 후지산 대분화가 임박했다는 전문가들의 최근 계속된 예측에 대하여 생긴 일종의 집단 공포일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유튜버가 후지산 대분화가 임박했음을 얘기했는데 그의 주장에 따르면 후지산 아래에는 거대한 활성단층이 있어서 이 단층에 지진의 힘이 가해질 경우 후지산은 땅속으로 가라앉으면서 분화하는 직화형 대분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했으며 많은 일본인들이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지산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며 일본의 상징이자 전 국민들이 신성시하는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하지만 작년 겨울에도 이 후지산에 대한 괴담이 있었습니다. 괴담의 내용은 후지산의 정상 부근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눈이 쌓이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이에 대하여 많은 일본인들이 SNS상에서 혹시 이런 현상이 화산폭발의 징후인가 아니면 대지진의 징후가 아닐까 하는 우려를 했었습니다. 후지산 내부의 마그마가 상승해서 후지산 표면에 온도가 상승해서 눈이 자연적으로 녹은 것이며 이것은 지진의 전조현상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작년 겨울에 불안감이 일본인들 사이에서 매우 컸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은 후지산 주변의 강수량이 평년보다 90% 이상 줄어들어서 햇빛의 영향으로 증발하거나 승화했으며 정상 부근은 영하의 기온으로 눈이 쌓일 수 있는 조건이지만 강수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눈이 쌓이지 않았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후지산은 반드시 분화합니다. 하지만 그 대폭발의 시기가 오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0년 후가 될 수도 있기에 일본인들은 그저 순간순간의 현상들에 대하여 여러가지 괴담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진과 화산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일본인들이기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이번 후지산의 기괴한 구름청들 역시도 그저 괴담일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우려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됩니다. 감사합니다.